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탄파크릭스 청약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동탄파크릭스는 화성시 동탄이신도시 신주거 문화타운에 들어서는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대부건설이 공동으로 선보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4개 블록,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공동주택 44개 동, 전용면적 74부터 110제곱미터로 구성되며 총 2063세대로 조성하고, 이중 A55블록 660세대를 2차로 분양합니다. 동탄파크릭스는 자연, 교육, 문화가 모두 모인 동탄의 새로운 성적 문화타운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으며, 수도권 방역 급행철도 GTX-A 노선 등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 호재와 동탄 테크노밸리 등 다수의 일자리가 있어 수도권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한 대형 개발 호재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외 대표적인 수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올해 분양 완판하였던 동탄 52블럭과 51블럭에 비해 동탄 파크릭스 55블럭은 입지적으로 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역과 동탄 중심 상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교통과 쇼핑이 편리하며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순마대시안과 어울린 파밀리에와 같은 인기단지와 일태, 주변 상권과 생활 인프라가 발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동탄 파크릭스 청약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탄 파크릭스 A55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3월 31일이며 입주 예정일은 25년 7월입니다. 특별 공급 청약일은 23년 4월 10일이고 일반 공급 청약일은 4월 11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19일이고 계약일은 5월 2일입니다. 분양가를 전용 면적별로 살펴보면 74타입은 48세대 4억 6,640만원 84A타입 221세대 5억 3,520만원 84B타입 173세대 5억 1,400만원 97A타입 84세대 6억 3,370만원 97B타입 55세대 6억 2,750만원 97C타입 28세대 6억 2,250만원 110A타입 48세대 7억 8,910만원 110B타입 1세대 8억 6,270만원 110C타입 2세대 8억 4,900만원 등으로 확인되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발코니 확장비 추가 별도입니다. 동탄 파크릭스 55블럭의 지역배부는 화성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이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00%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반도체, IT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가 조화된 자족적 거점 도시인 동탄 이신도시의 마지막 주거지구와 합리적인 분양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탄 파크릭스 A 55블럭은 23년 4월 10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니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 홈 확인해보세요.